마지막 주제 축구와 관련 있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주장답게 인터뷰에서도 동료들 칭찬하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번에 얼마 전에 영국 프로축구 리그가 개막을 했는데 손 방출해라, 활약은 과거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여러 언론들이 있었는데 BBC 선정 베스트 11에 뽑혔어요. 역시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생은 성적표로 말하고 공격수는 골로 말한다. 이 말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 꼴맛을 보지 못하자 영국 언론들이 굉장히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혹평을 쏟아냈었어요. 주전 선수로서 가치가 없다, 심지어 방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겠지만 이렇게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서 지금 BBC 선정 2주의 베스트 11 선수에 선정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골은 굉장히 강력한 압박으로 뽑아낸 골이었고요. 두 번째 골은 판더팬 선수의 계속해서 위험지역까지 공을 끌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정말 그림같이 골인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정말 월드클래스 인성다운 게요. 판더팬 이건 너의 득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을 판더팬 선수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역시 실력으로도 인성으로도 최고임을 증명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여기까지 11호 반납했습니다.